사실 이번에 멤버분들에게 추석을 혼자 보낼 것 같은 짠한 친구를 초대해달라고 한 거거든요. 그게 나냐? 게스트분들 알고 계셨나요? 아니, 전혀? 뭐야, 나 결혼했는데. 짠하잖아. 그런데 결혼한 사람을 짠할 것 같다고 부른 건 너무하지 않아? 결혼, 결혼하셨어요? 네, 이번에 12월 달에 했어요. 아, 했어요? 지금 복장 봐, 누가 제일 짠해. 지금 봐봐, 얼마나 짠해. 머리 봐봐. 사실 결혼했다고 몰랐어. 나 이렇게 꾸미고 왔는데? 다들 몰랐구나. 왜 부린이 어떤 주제로 초대됐는지를 몰랐네요, 그렇죠? 송민이 형편 몰랐다는데요? 주제를 몰랐다고 아예? 모르는 척 하고 있어, 지금. 여기 제일 막내야, 그럼 승환이야? 네, 나이가 어떻게. 27살입니다. 28살입니다. 아홉. 어, 승환아 하면 돼요. 해봐, 승환아. 야, 동훈이 시계 좋은 거 찾는데 갈대 벗어놓고 가. 딘딘이 형한테 인사 좀 하고 그래. 진진아, 잠깐 가운데 잠깐만 속으면 안 되지? 갔다 와. 우리가 갈까? 우리가 갈까, 형이 형 안에. 형이 올 거야. 형이니까 편하게 이렇게. 딱 머리도 안 하다니까. 야, 무슨 계곡? 그거 딱 한 두 봉우리에 이렇게 꽂히는. 한참 누나야. 울어, 울어. 한참 누나야. 뭘 또 한참 누나지, 형. 이모뻘이지, 뭐. 누나, 저기 친구야? 우리 한찬 형이랑. 반갑다. 아이, 반갑습니다. 반갑네. 반갑다, 친구야. 반가워. 이 형 이렇게 했어, 저. 이거 뭐야. 반갑, 반갑다. 어, 그럼 종민이 형이. 내가 두 번째로 말아? 저희는 나랑 친구고. 어, 친구 8이. 시원이는 편하지, 시원이는? 예. 종민이 형. 종민이 형. 그거는 뭔가, 뭔가 이렇게 좀 편한데. 한선이는 좀 불편하다, 뭔가? 아, 저요? 어. 왜요? 뭐야, 넥댕이 욕 봤어? 어. 여러분, 여러분. 영화는 또 몰입을 해, 쫙 이렇게. 아, 몰입해서 이게. 어.